이제 스트로크 좀 할게요 입은 안되세요? 네 안먹습니다 드론만 할거에요 드론만 양쪽 커트하고 순서없이 놓을 수 있는건 그냥 놔 앞쪽에서 저한테 치세요 저한테 쏘리 안치워도돼요 그렇지 가운데 보고 미스 없이 위에서 잡아야지 위에서 왜 아래에서 잡아 또 이동 가 천천히 보상받아 그렇지 드롭도 코스 봐요 사이드 한번 그렇지 가운데 한번 섞어서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잘했대요 깍지마 깍지마 맞춰 깍지마 이거 없으세요 그냥 맞추는거에요 가지고 와야돼 깍지마 상체를 돌려 상체가 대각선을 봐야돼요 저를 바라보세요 보고 맞춰요 천천히 이렇게 또 팔꿈치 열고 보고 맞춰요 상체를 돌리라니까 팔만 가면 어떻게 어 위에서 잡아 위에서 힘들다고 아래잡지 말고 열개만 열개 하나 미스 안하고 깍지마 둘 상체를 돌려 셋 넷 다시 여유있게 다섯 천천히 여섯 좋아 일곱 상체 안 돌려도 여덟 깍지마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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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개 열개 몇개 안 남았어 하나 둘 천천히 셋 또 넷 백핸드도 가도 돼 괜찮아 처음부터 하나 둘 위에서 안잡아 힘들다고 또 아래잡는거 봐 셋 빨리 와 넷 깍지마 상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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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일곱 빨리 가 상체 여덟 절 깍지마 아홉 마무리 상체 어깨 쉬고 물 한 모금 드세요 반대쪽 할게요 들어오세요 네 자 그럼 반대쪽 열개 한 번에 하면 끝낼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빨리 가는 것까진 좋아 내가 돌아오려면 여유있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내가 빨리 치면 그만큼 빨리 오잖아 다 늦춰서 가져가 봐요 다 하나 또 봐봐 이건 늦게 가서 늦게 친 거잖아 빨리 가서 늦게 쳐야지 하나 하나 둘 셋 빨리 가 네 빨리 가 그렇지 늦게 쳐 이제 그렇지 열 다섯개 이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아홉 하나 그거 한 끗 차이야 하나 빨리 가 둘 셋 넷 넷 빨리 가서 늦게 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야 하나야 아홉 아우씨... 조금만 쉬고, 잘했어 좋아졌네 앞에 치는거 코트 좋아졌어요. 잘 잡아야지 잘 잡지 이제 근데 코스도 많이 좋아지고 우정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 실력이